저희 촛불을 한 번 뒤들고 그때 그 암성으로 한 번 다같이요! 대한민국은 민족공화동이다 대한민국은 민족공화동이다 청계광장을 촛불광장으로 저항의 상징으로 바꾸어낸 것은 바로 우리 촛불들의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반드시 약수를 지켜야 되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요구해야 됩니다 우리 우강불들은 소고기 구출하려고 하다가 거짓 촛불 올군민이 극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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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은 민족공화동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떠나볼까 철저산업 피드거 대한민국은 민족공화동이다